여기는 바로바로 신동가요의 을포터 러브입니다.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냐?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요. 이 게임 아세요 다들? 제가 점수가 797점입니다. 아유 저랑 별 차이도 안 납니다. 버그, 버그 썼어요. 저 차이 320점이에요. 무슨 저건 말도 안 되는 줄이고요? 봤죠 이렇게 하면 1타 2피. 와 완전 운인 것 같은데? 아니에요. 이건 예술입니다. 게임이 아니라 예술이고요. 저 거짓말 진짜 입 좀 보세요 여러분. 왜요? 얼마나... 아유 가정스러워라. 뭔 소리예요? 왠지 여기서 죽을 것 같아요 슬로버스. 봐봐요. 위로 올라갑니다 보세요. 하나, 쓰리, 투, 원, 레츠고! 이렇게 여러분들이 향한 하트. 입술 모양인데요. 이렇게 해서 많이 깼거든요 지금. 좀 아슬아슬한데? 아닙니다. 여기 안 막히면 된... 아니요. 이럴 때는 여기 셋을 이걸로 여기로 해가지고 벽을 해가지고 매일 지금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. 296을 맞춰야 돼. 아니 근데 이 옆에 미리 제거를 하고 가야 돼. 이게 가게 안 나와.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... 갑니다. 가게 안 나와. 갑니다. 형 가게 있어. 43하고... 아 이거 아닌데... 아이고... 이거 형 형 성의 자리 아니죠? 봐봐요. 제가 한 게 이거예요. 제가 이거 한 게 아니야. 아니 내가 한 거지 네가 한 게 아니에요. 저의 제적의.. 아니 봐봐 이렇게 내가 이것 때문에 걱정했던 거라니까. 아니 다 깨면 좋아요. 안 된다니까. 다 깨면 좋아요. 다 안돼. 이게 70밖에 안 남았잖아. 이거 지금 약간 말 때문에 약간 지금 게임이 이상해지고 있어요. 근데 원래 하면서 이렇게 해서 가는 건데 형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떼어가니까요. 너 게임의 결말은?! 거즈 요 말! 이거 147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